나만 몰랐던 시상 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소 언젠가 내가 글자를 쓸 수 있게 되면 꼭 편지를 써주고 싶어서 세상은 온통 모르는 것 투성해 고지서 쪽지라도 날아오면 쿵쾅쿵쾅 뛰는 가슴 서로 자기 글자가 맞닿고 우긴다 글꽃 하나 배워 미안함 담고 글꽃 하나 배워 고마움 담고 봄날이 이렇게 눈부시게 좋은 줄 내 나이 80하고도 첫 번째 봄을 만나 알아놀아 징그랗게 열심히 가르쳐요 우리를 정신이 없이 입은 날게 숙제도 얼마나 내줘붓고 아주 열정적이 시험 너무 잘 가르쳐요 좀 밉기도 하고 있는 숙제도 맞아 맞아 왜 그렇게 속을 잘하라고 부러워 흠 흠 이거